좀 센 거는 육바람으로 해서 좀 고쳐요. 진짜 센 거 오잖아요. 사람마다 다 다르죠. 자기한테 센 게 있잖아요.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자기한테는 센 겁니다. 그거 맞으면요. 정신이 막 아득하고 멘붕이 오죠. 그때 도인은 멘붕 오는 걸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. 붕괴되는 중에 정신 차리고 있을 뿐이에요. 자 이런 거예요. 탐진치 센 게 오면요. 여러분. 이런 자잘한 망상들은요. 여러분 마음입니다. 수많은 탐진치의 망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. 생멸합니다. 그렇죠. 불쑥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요.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싸워요. 불쑥. 드라마 지금 몇 회까지 했더라. 불쑥 불쑥. 이런 거랑 시비 걸지 마시오. 그냥 이 시간에 뭐 하시면 돼요. 모르겠다 하고 참나 접속.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됩니다. 근데 이제 탐진치가 좀 센 게 등장해요. 센 게 등장하면 마음이 좀 긴장을 해야죠. 그냥 몰라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육바람이를 출동시킵니다. 그래서 이제 얘네들. 얘네들하고 싸울 때도요. 얘네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예요. 탐진치가 강해져요. 마음이 좀 심란해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죠.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. 그러건 간에 여러분 답은 은근히 막 이거 이제 못 감당할 소리들이 나와요. 아 막 저기 뭐 좀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. 양심 어겨서라도 좀 내가 뭘 얻고 싶다. 이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까지 간다면 여러분 그런 소리 이런 작은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큰 소리한테 다 이 여러분이 취하실 태도는 아 예 고견 감사합니다. 이러면 돼요. 싸이 콘서트 언제 했지? 예 고견 감사합니다. 하고 나는 뭐 해야 돼요? 몰라 괜찮아. 은근히 하고 있는. 이게 고수입니다.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어때요? 신경 끄고 내 할 일을 계속 하는 사람. 옆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태풍이 일어납니다. 어 나 그거 진짜 못 가지면 죽겠어. 나 진짜 그거 얻고 싶어 죽겠어라고 할 때 옆에서 어때야 돼요? 예 고견 감사합니다. 그러고 여러분 조용히 몰라 괜찮아. 자명 찜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. 은근히 은근히. 버티는 거예요. 태풍이 느껴져요 지금. 내 마음 안에 태풍들이 일어나는 게 느껴져도 들여다보면 완전히 끌려가 버립니다. 중심을 잃어요. 자기 중심에 최소한 온 마음이 난리가 나도 태풍으로 온 마음이 지금 시끄러워지다. 여러분 중심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. 고수는. 중심은 안 놓치려고. 내 마음이 다 태풍의 권역에 들어가더라도 내 중심은 잡고 있잖아. 중심까지 놓치면 나는 완전히 날아간다.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이제 내 마음에 센 거 만나면 센 거 탐진치 센 거 만나면 멘붕이 와요. 괜찮아요. 멘붕 오라고 하고 여러분 조용히 거기서 뭐 하셔야 돼요? 멘붕이 일어나는 걸 느끼면서도 여러분은 조용히 몰라 괜찮아? 참나각성? 그리고 내 생각 감정은 자명한가? 육바람이래 원칙에 맞는가? 이런 거 점검해 볼 최소한의 어떤 여유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. 마음의 여유 공간. 이게 몰라가 만들어집니다. 몰라를. 근데 몰라가 평소에 잘 안 되시면 이거 센 게 아니라 작은 거에도 날아가세요. 근데 몰라에서 좀 힘이 타면요. 센 거 와도 몰라 하면서 뭔가 정신을 하나는 차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붕괴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딱 정신 차리고 있는 힘은 있어요. 그 힘을 가지고 조금씩 육바람이를 좀 밀고 나가보는 거. 영양권.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얘는 얘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여기에 나의 또 섬을 만들어 보겠다. 이런 마음을. 그러면요.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이 힘이 좀 커지다 보면요. 이게 또 쉽게 진정됩니다. 부지 중에 또 태풍이요.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여러분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도요. 그 옆에서 살짝 마음 그 염체. 그 생각 옆에서 몰라 괜찮아 하실 수 있어요. 이걸로 이걸 이겨보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세요. 지구가 멸망해도 난 사과나무 심고 있겠다.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뭐 난리 쳐도 나는 조용히 몰라를 심겠다. 몰라 괜찮아. 거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여기 관심 갖고 있다 보면요. 아니 이거는 다 관심을 먹어야 살거든요. 마음의 염체들은 여러분 관심 에너지로 힘을 발휘합니다. 관심만 싹 철수해버리면 이게 온데간데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자잘한 것들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집니다. 그래도 센 것들은요. 수시로 또 태풍화돼서 올라올 거예요. 사라졌나 했는데 또 올라오고.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대응해 가시다 보면 상황은 바뀝니다. 생각도 바뀌고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황만 생각하고 답이 없다 하시면 안 돼요. 지금은 답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속 몰라 괜찮아와 자명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요. 생각이 조금씩 생각이 이렇게 갈 게 조금씩 조금씩 자명해지다 보면요. 나중에 여기서 빠져나와 있습니다. 이 탐진체의 거대한 흐름에서 살짝 빠져나오면요. 여기는 견딜만해져요. 그러면 이때는 다른 생각이 또 나오고 조건이 또 바뀌어 있어요.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. 걱정하지 마시고. 다들 지금 이거 안 가지면 죽는다고 해서 다 이리 달려갈 때 나는 거기 그걸 얻을 자격이 없거든. 돈도 없고 뭐도 없다. 조건이 안 된다. 그러면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못 바꿉니다. 그게 꼭 필요해. 그거 없이도 지금 좋잖아. 난 보살이야 하면서 헛생각 같지만 조금씩 자명한 생각을 계속 곱시다 보면요. 어느 시점에 딱 가면요. 내 생각도 거기에서 이제 매몰되어 있던 상황에서 내 생각도 빠져나와 있고 상황도 바뀌어 있어요.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거 안 오네요. 나도 좀 시들해져 버릴 수도 있고요.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. 왜냐. 항상 여러분 인생사에서 상황은 계속 바뀌어 왔죠.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원한 대로 안 됐죠. 그런데 원한 대로 안 됐을 때 더 좋은 경우도 많았죠. 내 뜻대로 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.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더 기가 막힌 결과 나올 때가 많습니다. 마찬가지로 상황은 바뀝니다.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새로운 상황을 자명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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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